지난해 여름 일반 국민에게 낯설었던 단어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함께 소환된 사모펀드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만. 조국 펀드 이렇게 일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언론은 조국 펀드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조국으로서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빌규모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검찰발 뉴스로 쏟아졌고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소소한 발언까지 단독기사로 포장됐습니다. 추측성 기사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 이른바 조국펀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비중 있는 증인이 속속 등장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 많은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인들은 웬일인지 법정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국펀드라는 이름으로 쏟아졌던 엄청난 양의 기사들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연 조국펀드란 무엇일까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조국펀드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지난해 여름. 여권의 몇몇 핵심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거나 의중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로 뭐 BH 쪽이죠. 본인이 전화하는 거 말고도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여기저기를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데 들리다 보니까 완전히 가족 사기법입니다. 검사들이 알면 다 들고 있는 나 대통령 직접 될 거라도 이제 건의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통화대에서 아마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XX장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이요? 직접.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다. 확실한 거다. 어마어마한 검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펀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담은 공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D시첩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PE 총괄대표 조범동 씨의 공소장과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 사모펀드를 설립한 것은 2016년 조범동 씨는 총괄대표 직함으로 코링크 PE를 운영했습니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에게 1인당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의 투자에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의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실패할 위험도 높은 펀드입니다. 2017년 정경심 씨는 남동생과 자녀 등 일가족 6명의 명의로 코링크 PE에 약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경심 씨 등 일가족이 투자한 14억 원은 웰스 CNT를 거쳐 IFM이란 회사에 투자됐습니다. 2018년 코링크 PE는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합니다. 투자 금액은 약 188억 원. 여기에 정경심 씨가 투자한 14억 원 중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WFM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범동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와 WFM을 운영하며 공범자들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정경심 씨는 코링크 PE에 14억 원을 투자한 후 동생과 함께 매달 약 860만 원, 총 1억 5천여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경영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도 공범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부인이 코링크 PE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씨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대화에서 남편과 의논해 보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혈행법상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코링크 PE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 조국 민정수석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의 이름으로 코링크 PE에 투자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씨가 코링크 PE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고 부인에게 투자금 8,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국 장관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경심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한 범죄. 정경심은 무자본 M&A의 편승에 약탈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검찰은 정경심 씨의 범행 동기도 밝혔습니다. 동생과 나눈 메시지에서 내 꿈은 강남 건물주라고 언급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일까?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에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의 대주주였던 우국환 씨. 그가 소유한 신성석유입니다. 우국환 씨는 신성석유 명의로 코링크 PE에 2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정경심 씨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프랭크 PE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한 팬덤 파트너스라는 법인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허허벌판에 건물 한 채가 있을 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누굴까? 우편물로 미루어 주소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에돈 파트너스라는 법인도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혹시 그 에돈 파트너스라고 이렇게 투자회사인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네. 100억 대 이렇게 투자회사라고 이렇게 에돈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요. 사모펀드인 코링크 PE와 여기에서 인수한 WFM을 취재해 보니 보신 것처럼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구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 씨 일가가 코링크 PE에 투자한 돈은 약 14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성석유는 코링크 PE 배터리 펀드에 21억 원, 또 다른 회사는 레드펀드에 4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에 100억 원을 투자한 법인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제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하고 누가 어떻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는 코링크 PE 사모펀드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시작부터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링크 PE 사모펀드에 근무했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조범동 씨. 그는 조국 전 장관 사촌 형의 아들, 즉 오촌 조카입니다. 코링크 PE를 설립하기 전에는 오토바이 영업을 했습니다. 현종화 씨는 코링크 PE가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조범동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되게 오래된 지진이에요. 지금 한 17년 정도, 그 정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모토사이클 관련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조범동은 그런 거였죠. 모토사이클을 수입해서 팔던. 수입 오토바이를 판매하던 조범동 씨는 주식에도 관심을 뒀는데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책을 내요.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주식 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냅니다. 주식 관련 책으로 성공을 거둔 조범동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정경심 씨와 관련된 코링크 PE였습니다. 갑자기 투자회사를 사모펀드를. 그러니까 뭐 좋은데 1년에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디서 자금줄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코링크 PE의 자금은 누가 됐을까? 논란이 벌어진 후 코링크 PE 관계자들은 행방을 감췄습니다. 코링크 PE의 요직을 맡았던 한 핵심 관계자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실제 어떻게 돌아간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어렵네요. 제가 되게 6개월 넘게 겪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언론사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불신도 생각하시잖아요. 강하죠. 사건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어떤 언론과도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는 코링크 PE의 핵심 관계자.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코링크 PE의 초창기에는 돈이 없어 그조차도 무급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무급으로 하다가 보여줘야 된대요. 나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회사 구성원들이 열어줬다. 보여줘야 된다. 자기가 말로만 하기에는 영품이 없다. 이러면서 열심히 무급으로. 그런데 13일에 그렇게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무실을 열었지만 조범동 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어 대리인을 법적 대표이사에 세우고 본인은 총괄 대표라는 모호한 직함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조범동은 그걸 나 사고 싶어 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돈이 있어야. 자기가 돈이 있어야 내가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애라고 하죠. 항상 뭐가 있으면 전화 먼저 하죠. 의사결정을 하기 전 조범동 씨가 전화를 건 대상은 누구였을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정경심 씨나 조국 민정수석이었을까. 정경심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코링크 사무실 세팅 전부터 봤지만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 큰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의식한 채 코링크 직원들이 일하거나 그 수로의 존재를 그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정경심 교수가 많이 임벌붙어 있었나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니요. 회사에 의사결정. 전혀. 조흥동 씨가 당시에 만나고 그럴 때 좀 자기가 조복 장관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게 그놈 자신한테 제일 억울한 게 그건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제가 대출을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관련된 주식에는 원래 주식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 왜요? 그게 철칙이에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문회 한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 이름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놈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링크피 건물입니다. 2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3층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대표 몇 분이 남셨던 거예요? 대표는 항상 셋이었죠. 도범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의 대표 이렇게 있는 거죠. 코링크피에는 조범동 대표 외에 이상훈 대표와 이창관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조범동 씨가 교회에서 만난 지인입니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인 조범동 씨를 대신해 코링크피의 법적 대표를 맡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조국 5천 조카분 사모편도 실소유주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창관 대표가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주인일까. 코링크피 직원들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창관이 코링크가 자기 실소유라 소문내서 조범동이 욕하고 다니는 걸 직접 들었다. 코링크피 3층에는 조범동 등 대표들의 방 외에 회장이라 불리는 인물의 개인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인물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이 이봉직 회장으로 호칭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이봉직 회장 많으면 일주일에 2, 3회씩 사무실에 왔다.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존재했던 회장님. 그는 바로 주식회사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코링크피의 핵심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조범동 대표 위에 이봉직 회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성 이봉직 회장은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범동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익성의 돈이다. 코링크를 처음에 설립한 것도 익성이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만 하면 익성이 해준다고 했다. 익성 얘기도 좀 하셨어요? 검찰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조사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대표님? 저 한 7번. 7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저는 조국 씨의 의견만 계속 물어봤던 거죠. 조국 씨의 의견만 된 게 없는지. 그런데 구자고 핸드폰이고 다 압수습당했으니까 다 확인해보고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검찰의 표정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 조국 펀드 수사 검사에게 코링크 피의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공판 중인 사안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One of the first few ye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